엑스포츠 뉴스 고척 최정연 기자 시즌 4승을 달성한 sk 와이번스 문 승원이 활약 후 소감을 전했다. sk는 3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 리그 넥센 히어로즈와의 시즌 팀간 7차 전에 서구에서 3으로 승리하며 4연승을 내달렸다. sk 선발 문승원은 5와 3분의 2 이닝 7 티안타 1홈런 1449 7탈삼진 3실점 2자책으로 시즌 4승을 챙겼다. 타선에서는 최정희 연타 섰고 27개 로홈런 단독 선두에 올라섰고 로 김동엽 역시 홈런을 때려냈다. 경기 후 문승원은 오늘 와이프 생일인 대승리를 선물한 것 같아 더욱 기분이 좋다. 와이프가 평상시 힘내라는 말을 많이 해주는 편이라 잘 던지는데 도움이 된 것 같다. 그리고 점수를 많이 뽑아준 타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. 라고 말했다. l. obeli ae-re-e-xp-o-rtsnews.com 사진 등 고척 서예진 기자 모바일 안경 구독하기 한경 라이브 뉴스 래빗 연예 글빵 한경닷컴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